기존에 나와 있는 바닥 제품을 사용할 건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부분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바닥 부분으로 갈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방의 안쪽 면이 될 거 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 고리 매듭을 하신 다음에 실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요 바깥에 구멍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실을 빼 주시면 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바닥 안쪽 바닥면에 이 짜투리 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바닥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에요 처음에 한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부분에 마찬가지로 바늘 넣고 이 부분은 감춰 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빼주세요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한코 이렇게 보시면 일자로 이루어진 부분은 한 코씩 갈 거고요 모서리 부분에 있는 이렇게 꺾이는 모서리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타공에는 두 코씩을 해서 열 개를 만들어 줘야 이 부분이 예쁘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부분도 두 코씩 해서 열 개 그러면 열 개 열 개가 되고 이 부분은 한 개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떠 볼게요 자 그래서 계속 떠 볼게요 처음 코를 만들고 난 다음에 두번째 단을 갈 때 빼뜨기 없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 이 뒤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초코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초코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마크 표시를 해주시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번째 따니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쭉 이랑뜨기로 뜨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요 가방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이 꺾여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제일 꺾여지는 첫 단 부분을 이랑뜨기로 뜨고 난 다음에는 패턴 무늬를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크 표시를 이제 빼내구요 제일 처음에 처음에 보이는 코는 마찬가지로 이랑뜨기로 떠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코에서는 이 뒤에 앞에 지금 우린 뒤에 떴 잖아요 뒤에 있는 코를 껐는데 두번째에서는 앞에 있는 코 앞에 있는 코를 뜨구요 그 다음 코에서는 뒤에 있는 코를 뜨구요 이렇게 한 코는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코는 앞에 있는 코를 잡아서 계속 떠 주시면 되요 그 다음 코에서 계속 떠올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